비싼 술 사줘야지 그래 형이 많이 따면 술 사준다고 했지? 어쩌자고 또 이렇게 두 군데를 왔어? 돈 따면 비싼 술 사줘야지 나는 도망이 시냐 형 그럼 대단한 거 따라실라고 이걸로 만족할 거야? 그러면 어떻게 돈을 더 벌으라고? 혹시 형 나랑 아예 하나 차려서 해볼래? 누구 밑에 있어가지고 뭐 얼마나 먹겠어 내가 차린데 돈 좀 들지 않냐? 한 3, 4장 든다고 했나? 뭐 그랬던 거 같은데 3, 4천 들면은 우리 둘이 하게 되면 2천 2천 내야 되는데 내가 2천이 어딨어? 아니 뭐 같이 할 사람 한 번 더 내 보든가 아 잠깐만 그 등심 그거 총판 했었다고 했었는데 누군데? 보고 있어? 홀덤 치러 갔을 때 만난 놈인데 자기 입으로는 자기 예전에 뭐 총판 좀 크게 돌렸다고 하던데 지금 당장 XX가 오라고 해 시간 괜찮으시면은 잠깐만 여기로 좀 넘어와 주실 수 있으세요? 어? 안 나오네 아 웃은다고 했네 어이 차례정 아 사장님 여기요 아 사장님 여기요 여기 아 사장님 여기요 여기 너가 같이 병행했다는 새끼야 저 새끼야 응 뭐야 둘이 안 사이야? 오늘 여기까지 먹자 아니 잠깐만 형 어딜 가? 있어요 아니 잠깐만 있어봐 성격 적 같은 건 여전하네 ㅈ발 저게 뭐라고 했냐 아 귓구멍 막히셨어요? 성격 적 같은 거 여전하시라고요 아 이게 어떡하지 왜 대가라고 다시 찍어줘? 아 아 저렇게 씨 덜 맞았나 보다 죽여 죽여! 찍어보라고 아 근데 죽이려다가 씨 우리 정상학회에서 내가 팔려 둔 건 줄었다고 아 잡히시라고요 그니까 정과자 새끼야 내가 씨 누구 때에 정과자가 됐는데? 어 왜 나 때문이야 또? 너랑 황이형 때문 아니야 그 ㅅㄴ 같은 새끼 어? 아 니 그 ㅅ같은 성격 때문에 정과가 생긴 거 아니야 깜빵 갔다 오고 야 씨 황이형이랑 너랑 이간질 한 거 아니야 네가 해가 온 지 이간질을 했어 개XX야 이간질은 니가 했지 어? 너 같은 인간 말 좀 쓰레기 새끼가 대한민국 땅에서 걸어다니는 거 자체가 존나 불만이야 이 병X 같은 새끼 왜 아 죽이지 그래 씨X도 기다렸어 죽여줄 테니까 내가 아 지금 죽여 왜 쫄이냐? 아 아직 보호검찰 중이야 ㅅㄴ 새X야 아 재밌네 저 그만들 좀 하시죠 이제 아니 야 이 ㅅㄲ랑 일하든 나랑이랑 한 명만이래 난 이 ㅅㄲ랑 가실건데 아니 차례씨 여기 전까지 한 번 몰랐어요? 갈 테니까 야 와 야야야야야 잠시만 형 형 어머니 안녕하시냐 난 이 ㅅㄲ랑 형 형 형 형 형 친구 형 살려줘 Siri 형 형 형 형 잠깐만 형 형 형 형 형 형 Search Straight Datuk 형 형 형 형 형 형R 야 오라고 찍어서 되니까 가자 가자 말하라고 어! 형 형 형 형 잠깐만 여기서 또 이러면 또 가야 돼 또 가야 돼 또 가야 돼 또 가 또 가 어? 진정해 진정해 어? 사장님도 그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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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너 대단히 다 잘해 어? 아우 정말 무서워서 피가니 않아 너는 내가 보호감찰인을 다 해라고 생각해 어? 누가 이렇게 짖었어 나 죽일아니까 에이 에이 사장님도 그만해 그만해 형 오늘 가자 그냥 오늘 오늘 나가 아이씨 갈 테니까 알겠어 알겠어 하아 아 나 진짜 아 들어 Have to go 아니야? 야! 그런 새끼랑 뭔 일을 해? 돈 욕심 졌나 많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사람 네가 일도 지키고 뻔해! 사업이 어떻게 될지 뻥하다고 너도 잘 생각해, 돈 벌 거면 너도 들어가는 거잖아, 어쨌든 알겠어, 알겠으니까 오늘 그만 야, 그래, 형이 한 마디 충고하라고 할게요 사람 게레 걸어서 만나 응? 알겠습니다 나사 빠진 새끼 만나지 말고 알겠어, 알겠어 내가 덴가루 찍어놔서 나사도 없어, 몇 개 알았지? 알겠어, 알겠어 형이 괜찮을 테니까 나머지 뭐 숯을 저 새끼 사달라고 할게 알았어 가, 형! 아, 씨 이렇게 꼼이야 아, 나 또 이런 사인 줄 몰랐지 아, 네 사장님 나한테 은인이랑 비슷한 건데 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 버렸네 아, 죄송해요 아니, 근데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아이고 비즈니스잖아요 학교로 돈 벌려고 이러는 건데 그것도 아니, 아니, 찰리 씨 네 저 새끼는 저한테 어떻게 한 줄 알아요? 아, 뭐 얘기는 대충 들었는데 아, 그래도 사장님 돈 벌어야죠, 우리 아, 이게 무슨 일인데요 아니, 난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저 새끼 때문에 저 뒤질 뻔했어요 배가니까 1cm만 더 깨졌어도 저 식물인간으로 살던 거 아니면 죽었다고요 아니, 근데 제가 저런 새끼를 어떻게 해요?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, 그 뭐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그런데 우리 이성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사장님, 그 전문분야 있잖아요 총판 아니, 그거 옛날처럼 둘이 합심해가지고 제가 쩐 돼줄 테니까 그거 한 번 해보자고요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요 하... 아니, 뭐 총판이고 나와봐요 아우, 저 사장님, 저는 그냥 없던 걸로 하고 다음에 그냥 술을 진짜 대접을 하고 싶으니까 꼭 술 마시고 싶어서 저한테 연락 주세요 아니, 그리고 진짜 ㅈㄹ 같은 새끼 네? 사람 가려가면서 막 사귀세요 좀 제발 아, 나 좋은 사람은 저랑 아니, 사장님은 좋은 사람인데 저 새끼는 진짜 아우, 씨 아, 사장님, 사장님 하아... 아, 씨 아, 이 ㅈㄹ 같은 놈들이야 아우, 씨 뭐 어떻게 너, 씨 아, 몰라 몰라 아, 아 아, 안 한다고 야, 그 새끼랑 할 거면 너랑 둘이 해 나 안 해도 돼 난 자존심도 없냐 너 그때 그 새끼 한 얘기 들었어, 못 들었어 뭐, 엄마가 어쩌고 들었어, 못 들었어 뭐, 엄마가 어쩌고 너가 들면 그런 새끼를 하겠냐고 난 안 해 그때 못 죽은 게 내 한이야 씨 그 새끼 그거 나랑 할 거면 그 새끼 버리고 아니면 그 새끼랑 둘이 해 그냥 나 안 해 하아... 야, 같은 소리 계속 하기 싫다 끊어 어디 편해 칠을 데리고 가가지고 자, 이거 어딜가 아, 한 번 일단 쉬고 한 번 보고 흐름이 뭐 일단 나 이 생각에는 플레이어 같은데 플레이어, 플레이어, 플레이어 씨, ㅈㄹ 플레이어 아, 플레이어 다 써야 되는데 아, 개혈 받는다 진짜 오케이, 플레이어 한 번 더 아, 뱅크 씨 아, 개혈 받네 진짜 자, 이번에는 오케이, 플레이어 플레이어, 플레이어, 플레이어 가자 빨리 까, 이 ㅅㄴ 아, 제발, 제발, 제발 오케이 뱅크가 났네 물 다 걸었다 까고 돈까고 궁금하러 4 recognised 응 둘 그러면 콩당 콩당인데 ㅇㄹ 어, 어떡하지 아 여보세요? 어 어 그 놈아 너 혹시 그 여행 돈 집이냐? 어 돈 좀 있으면 나 돈 좀 빌 수 있냐? 아 없어 너도? 아 아 뭐 어쩔 수 없지 뭐 알았어 아 그 짓새끼야 돈도 없어 아 아 생골아 잘 지내지? 아 뭐 여자친구랑 잘 지내고? 아 헤어졌어? 아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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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게 아니라 그 혹시 너 한 10만원만 빌려줄 수 있냐? 아 지금 바빠? 어 알았어 좀 한가운데 연락 좀 줘 어 알았어 어 연락 꼭 줘 어 자기야 얘가 어디야 지금 아 자기 보고있어서 그러지 어 아 잠깐 볼까 우리? 아 오빠가 들어갈게 어 오빠가 연락할게 준비하고 있어 어 Rams 한방이 안되네 한방이가 아 Buff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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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